그렇다면 이번에는 헬스케어 AI가 왜 그렇게 다른지 사실 이번 강의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지만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환자에서 하이프리퀸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촘촘한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가끔씩 있는 랩 테스트 실험실에서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자연어 처리를 꼭 필요로 하는 임상적인 노트에 해당하는 프로그레스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네이처가 다른 완전히 특징이 다른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생성되는 게 첫 번째로 크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도 좀 챌린지가 많은 게 일반적인 딥러닝이나 AI가 특징이나 피처를 이렇게 뽑아내는 정도에 그쳤다면 사실 의료 쪽에서는 causality라고 그러죠 이게 원인과 결과 관계에 앞에 있는 것이 뒤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은 패턴이 좀 나오는 거랑은 또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빠져 있는 것도 많고요 케이스별로도 엄청 다르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것저것 막 좀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거는 또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학습할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뽑아낼 때에도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서 그 특정 데이터의 패턴에 의해서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결합해서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선 이게 나왔고 저 이미지에선 이게 나왔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전부 결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디에서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므로 기존에 흔히 사용했었던 일반적인 딥러닝이나 AR 기술 가지고 해결을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네이처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도 의외로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제대로 다루려면은요 사실 한 학기 내내 이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관련된 것들만 쭉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와 관련된 한 학기 강의에서 일부 몇 시간 가지고 저희가 커버하는 건 무리고 오늘 전반적인 오부뷸만 좀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공개되어 있고 내용들, 영상은 공개 안 되는데 내용들은 다 다운받아서 슬라이드 자료라든지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머신러닝 포 헬스케어라고 데이비 손탁 교수가 매 학기 운영하는 과목이 있어요 MIT 과목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제가 그 사이트 적어놨으니까 여기 가시면은 이제 한 20강 가까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훨씬 더 깊숙한 공부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용이 상당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학적으로 이제 그 의료 쪽 도메인을 알려주면서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좀 깊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헬스케어 데이터 그리고 헬스케어 AI는 중요성 자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누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다고 할지라도 또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보통 다른 곳에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강고하고 견고하고 명확한 걸 요구를 해요 그리고 뭐 잘못되면 위험도가 굉장히 큰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 된 것이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디플로이먼트 배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연구 리서치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좀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죠 예를 들자면 나이별로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공정성을 잃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에 편중된 형태의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책임성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빌리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AI나 딥러닝의 성공이 대부분 지도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됐었는데 의료 쪽에서는 레이블이 안 붙어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학습, 원스포바이드 러닝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비지도학습이 위력을 발휘하는 데가 어떤 질병이 조금 패턴이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질문이 여기 아주 전형적인 질문을 여기 하나 넣어 놨는데 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유형의 환자들이 가장 재입원을 많이 하는가 이런 거는 사실 재입원하는 것들에 대한 정답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냥 재입원했다 안 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그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비지도학습이거든요 그렇게 비지도학습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헬스케어에서 알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문이 뭐냐 하면은 원인 결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도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냥 분류를 한다든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특별히 이제 많이 특징이 보여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선후 관계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저게 발생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걸 그냥 보여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원인 결과 관계를 알기 위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으로 의외로 이제 정답이 딱 레이블된 데이터 숫자가 적어요 없는 건 아닌데 숫자가 작아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레이블을 가지고서 마치 많은 것처럼 해주는 기술이 꼭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해주는 이제 기술이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이라든지 위클리 슈퍼바이스 러닝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주제를 넘어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공부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루니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건강관리협회에서 X-ray를 받았는데 정상이 있을 거고 결핵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결핵 있는 게 한 유비용률이 한 1, 2%라고 치면 그럼 100장 중에 한 장만 결핵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장을 받았어 그러면 만장 중에 9,990장은 정상이고 예를 들어 10장만 결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 있는 10장의 일부 이상한 것만 들어갔다고 하면 학습이 한쪽으로 치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암이 있다 아니다를 맞냐 틀리냐를 할 때에도 숫자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면 소위 얘기하는 민감도 하고 그 다음에 특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오류가 발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균형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적은 숫자의 데이터를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하게 만들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서 사실 문제 정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이 막 뭐 이렇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하루 뒤에 1년 뒤에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타임 인터벌도 격차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에 보여주면 안 되는 프라이버시 같은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센서링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을 밝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제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디아이덴티파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미리 좀 만져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폼드 컨센트라 그러죠 이제 미리 동의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민감한 건지도 잘 이제 레벨도 한번 설정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머신러닝 모델을 잘 학습을 시켜도 배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병원에서 쓰고 있는 상업적인 EHR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친절하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큰 회사들이 각각의 병원이라든지 서비스마다 하나하나 다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데다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그 병원 데이터에 딱 한정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딱 뭉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데이터하고 연결 안 되는 그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 군데하고 이렇게 컴퓨터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준화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몇 십 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많이 없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쓰려면 충분하게 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복도 해보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이들 각각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해스케어 분야에 AI에 접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연습으로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세스트를 가지고 와서 일부 성과 내고 논문 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생각보다 돌파해야 될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정해보니까 이런 타입이ходит 연기적인 공개 일정의 공개